안녕하세요. 비화스타일입니다. 노싱커 체비법에 대해서 노싱커 리그 체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싱커 리그 체비법은 말그대로 노싱커 싱커가 없이 그냥 바늘만 이용한 체비법입니다. 이렇게 바늘과 훅만 준비하셔서 바늘을 바늘과 라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바늘과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면 단순히 바늘과 라인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바늘에 웜을 결합하여 싱커 없이 바늘만 이용하여 웜의 무게만을 이용한 요런 체비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